병원가자 콩쥐야 병원가서 주자 꼭 맞자 잘 돼 일찍found육 오이 잘 돼 이치기니안 오이 엣이장기니안 쉬는 쩔쩔 오우 짱 고우 닭고우 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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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닫히는 핫도그 케 때 예쁜urar 만원과 밖을 시켜보려고 Hubbard Groups 이런거 누가 었어 The other there 이렇게 한번 봐 볼게요 귀양? 네 괜찮아 인정도 쳐다도 안 보여요 잡아줘야 돼 말아야, 잠시? 아, 한 번 확인할게요. 괜찮아. 제 쪽을 쳐다도 안 보여요. 잡아줘야 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. 아, 미안해. 왜 꼼지? 오요, 오요, 오요. 오지러운 걸 시킨다. 여기 안에 보시면 요게 이제 곰팡이 때문에 띄우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기 안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렇게 뿌리시고 마사지하신 다음에 겉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. 이거를 하루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부탁드리고 애기 띄우는 물약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.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요.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 이제 부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시덕은 빨간디고 살짝 있어요. 그죠? 요런 데 보시면 요게 살짝 빨개요. 애기가 근데 요거는 앞으로도 자극이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애기가 걷거나 그러면 체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는 해요. 근데 계속 소독을 빨간데는 해주시면서 이차 감염만 안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기도 살짝 빨개서 볼게요. 괜찮아요. 미안해. 미안해. 왜 아까 고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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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지야 병원 안 갈꺼야? 병원가자 병원가서 주사 꼭 맞자 맞지? 병원가서 콩지 주사 콩콩콩콩 맞자 어? 그 짐 없어?